와.. 잘 먹으면 아직도 안 먹지 않네 잠시 안 먹으면 안 먹지 않네 여러분들도 많이 먹지 않네 저거 좀 먹어야 하는데 전통한 음식이 없어있어요 뭐예요? 전통한 음식은 안 먹지 않나? 에피소로 다 먹지 않나? 그게 갑자기 이 장면이야 애 못 찾았어? 에피소로 다 먹지 않네 응 갑자기 이 장면이야 벌써 남아있어요? 이거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내가 담으니까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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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편지 우리 형이가 아빠한테 쓸모지 뭐해? 딱딱딱 딱딱 아빠 나 이제 어려운 글자도 읽을 수 있어 그리고 글씨도 잘 써요 나 찾으러 올거지? 할인도 같이 찾아줘 영림이랑 다른 친구들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많이 보고싶어 이러니까 우리 다같이 찾아줘 아빠는 못하는게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했어 아빠 보고싶어요 사랑해요 다 찾았을래? 다 찾았을래? 다 찾았을래? 다 찾았을래 어까부터 우리 Perez 우리 Perez 우리 Perez 우리 Perez 아, 나 푼다라고 했을까? 아, 나 푼다라고 했을까? 스테이크 소스 다 as이 최종 조리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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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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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비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안 딱딱하고 자가다시 날 먹으셨어? 오랜만에 자가다시 날 먹으셨어? 오랜만에 어우 고춧가루 고춧가루